사람스러운 이모티콘 들이 있잖아 왜 그래 어디서 그런거 주워오는거야 도대체 아이고 시어뜻컴과 대명생이 배빈 돌아오죠 아니 내가 아바타 만드는게 에머리로 나오더라고 지니아우가 많이 써먹더라고 나한테 아 그런거요? 아 그래요? 아 나 그래서 그렇구나 대구장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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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 나도 나도 아저씨 그걸로 컨셉으로 되어 있어갖고 그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아 너무너무 리얼해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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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더라고 아